네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. IAPM 매장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제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 이번 크리스마스 한정 제품들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? 이 예쁜 제품을 구매하면 중국 운남성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보내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주셔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꿈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 메리 그린 크리스마스 되세요. 감사합니다.